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앞머리 내릴 수도 있죠 왜 그러세요? 예? 초밥컷이라고요? 마음대로 해석하세요 감사합니다 찡찡님 어서오세요 찡찡님 고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렌즈를 좀 끼고 머리를 좀 이렇게 내리고 왔습니다 머리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올린게 더 이쁜 것 같습니다 머리를 내리니까 약간 좀 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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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이홉장 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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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하 아 을 메인 낮에 그 게임방송을 좀 했습니다 게임방송을 하고 그리고 또 어제 못했으니까 어제 저녁에 못한거를 근데 잠깐 한 4시간 정도 짧게 치고 빠졌는데 풍선단은 6000개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성공적이었다 짧게 방송했지만 그리고 세아쿤은 지금 여자친구 보고 포천으로 다시 가가지고 금, 토, 일, 월, 화, 수, 목, 금 한 일주일 정도를 집에 이렇게 있다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일이 연천 그쪽에 잡혀서 그런다고 하네요 저는 월급 주고 그런 게 아니고 근데 이게 좀 피로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한다는 게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뭐 제가 굳이 뭐 그런 서사를 공지로 쓰는 것도 그렇고 설명을 또 해야 되니까 이게 상당히 좀 귀찮네요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좀 귀찮네요 그래서 어 이제 오늘 켰습니다 켰고 엊그저께 좀 배달음식을 이렇게 족발을 시켰는데 되게 실패했잖아요 풀영상 댓글 보니까 현재 족발집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입니다 예 저 족발 당장 갓 삶은 족발이 아닙니다 이러더라고요 보여드릴게요 예 이 영상이거든요 잠시만요 예 요거거든요 예 예 좀 저기 그냥 워밍업을 한다 예 보니까 현 족발집 사장입니다 저거 상태보니 절대로 당일 삶은 게 아니네요 화면에 가까이 대주실 때 최소 어제나 엊그지 삶은 전자렌지 돌려온 게 맞습니다 껍질이 걸쭉하고 서로 앵겨붙고 간도 없으면 어 천프로 맞습니다 이렇게 예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저도 약간 지금 보게 된 건데 이분의 푸사가 마오쩌둥인가요? 윤석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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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통령 사진에 뭔가 좀 이렇게 전두환 대통령 전 대통령 사진 옛날 그 사진이랑 같이 이렇게 좀 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좀 마오쩌둥인가요? 아 마오쩌둥인데 윤석열 대통령님의 이 그 사진이랑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것 같은데 어 갑자기 신빙성이 확 떨어지는데 예 어 음 음 아 윤석열 플러스 전두환이라고 닉네임 윤두환이라고 그럼 저 사람은 족발집 사장이 아닌 거네요 예 바빠 죽겠는데 족발집 운영하고 있는데 왜 굳이 저렇게 유튜브 댓글에다가 그리고 자기 프로필 사진에다가 저렇게 수고스럽게 구글 그 구글의 산하에 있잖아요 그 유튜브가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 그 예 저 윤 윤 윤석열 대통령이랑 전두환 전대통령이랑 그 그 예 합성한 사진을 굳이 저렇게 수고스럽게 올려놨다라는 거는 족발집 사장으로서 맞지 않는 행동이 아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근데 뭐 어찌됐건 제가 좀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어 한번 실패하니까 좀 짜증이 나더라구요 예 오랜만에 그래도 배달시켜 먹는데 저희 요즘 집에서 거진 해먹거든요 음 집에서 막 이거저거 막 사가지고 같이 조합해갖고 막 먹는데 되게 맛있어요 에 에어프라이어 같은 거 막 돈가스 같은 거 해먹고 막 그랬는데 되게 괜찮았거든요 어 근데 어 가끔 이렇게 배달 시켜 먹는데 방송할 때나 시켜 먹었는데 이번에 너무 실패를 해갖고 하는 바람에 어 방송하기 전에 한 15분 전에 예 제가 그 한번 더 시켰습니다 족발을 예 한번 실패하니까 오기가 생긴다 그래야되나 예 그래가지고 저번에 시켰던 족발이 4만6천원이었나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 시킨건 4만2천원이에요 예 그래서 결국은 족발에다가 8만원을 쓰고 맛있을 때까지 어 족발집을 하나 뚫자 괜찮게 맛있게 맛있게 하는 집을 하나 뚫어놓자 라는 마인드로 어 아까 한 15분 전에 한 20분 전에 족발 하나 더 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번에 족발을 약간 기대를 하고 있는게 리뷰를 다 봤어요 색깔이 탁한 애들이 있어요 색깔이 탁하다는거는 족발 껍질이 약간 커피색처럼 아 갈색을 넘어서서 약간 거뭇거뭇한 그런 족발은 모르겠어요 뭐 삶는 방식에 따라 다 다른 거겠지만 어 그런건 좀 되도록 피했고 또 이제 그 매장 정보에 보면은 저희는 이제 뭐 국외산 그러니까 뭐 수입산 족발 쓰지 않고 국내산 제주도에서 들어오는 뭐 청정 무슨 족발만 취급을 한다 본사에서 이렇게 어 들어오는 정말 철저한 관리감도 가해 들어오는 족발만 쓴다 뭐 이렇게 그 내용이 나와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집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어 시켰습니다 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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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힘들어 괴로워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힘들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좀 크게 공감이 잘 안간다 헤어짐에 있어서 연애한지 그렇게 오래되고 그런 것도 아니지만 희한하게 이렇게 남이 이별했다는 거에서 막 이별했는데 힘들어서 죽으려고 이런 거 보면 약간 공감이 잘 안간다 근데 좀 오래 사귀고 몇 년 이상 만나고 그런 연인과 헤어지면 좀 공허하긴 하죠 저도 한 2년 이상 사귄 사람이랑 헤어지면 좀 공허하더라고요 근데 다시 생각을 머리를 굴려봐서 다시 맞추려고 해도 어차피 똑같은 상황에 또 오게 될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 아니야 이런 결론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헤어지고 사귀고 헤어지고 사귀고 어떻게 보면 참 구질구질한 일인데 그렇게 돼 본 적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나도 딱히 대체자가 없다 대체자라는 거는 이제 다른 여자를 만나는데 다른 여자를 만나도 이 친구만큼 괜찮은 사람이 없다 라고 이제 판단이 들면은 대체자가 없다 그러면 그냥 그쪽에서 이제 뭐 다시 만나자 잘해보겠다 이건 내가 미안하고 앞으로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다시 대화하려는 의지가 있고 그러면 처음에는 좀 들어주다가 다시 만나기도 하고 그런 적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또 헤어지게 되니까 결국은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또 헤어지면 결국은 같은 문제로 비슷한 문제로 성격 차이죠 이 성격 차이를 극복해내는 게 진짜 힘들어요 다름을 받아들이고 내가 노력을 하든가 상대방의 노력을 하든가 이제 둘 다 노력을 어찌됐건 해야되는데 안 된다 류만보니 고맙습니다 PC로 보다가 시청료 내려고 모바일로 왔습니다 아 류만보니 감사합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혹시 식사 도착을 했나 형님? 아직 도착 안한 거... 도착했나? 근데 이거 조금 시간... 어 벌써 와버렸네? 형님의 소시오패스 같은 말 너무 위로가 됩니다 다시 만나지 않겠습니다 음... 제가 조언을 해줬는데 전 성심성의껏 그래도 37년 살았고 나름대로 나도 연애를 해봤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드렸는데 그 피드백을 해준 사람한테 소시오패스라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니가 차인 거예요 그러니까 니가 힘든 거고요 힘들어 뒤질 것 같죠? 잘 됐어요 과분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잘할 생각을 했어야지 결국 저렇게 팽당하고 와가지고 찡찡거리는 꼬리 란 아 그리고 어제 그 유튜브 풀영상 올라간 거 봤는데 댓글을 좀 봤어요 봤는데 아이 그거 좀 저 좀 저 좀 그 좀 그런 소리가 좀 안 나게 좀 할 수 없나? 아니 지금 준비를 해요 말아요 아니 배달이 왔는데 그거를 풀때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봉다리를 좀 이렇게 칼로 찢어가지고 이렇게 좀 소리가 안 나게 이렇게 열어제기든가 막 뒤적거리면서 그렇게 내 심기를 불편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? 제가 무슨 말 하실지 아시죠? 알겠습니다 어 그래 그런 좀 소리를 좀 안 나게 좀 해 아니면 좀 다른 데서 문 닫고 좀 하든가 저희 분차님 아니 전 제가 얘기하고 있을 때 그게 어떤 다른 소리랑 이렇게 좀 그 맞물리면 듣기가 싫어요 아 스트레스 받나요? 아 진짜 아니 이게 왜 소리가 나는데 아 아니 근데 이거 다 드실 수 있으세요 형님? 특대를 시켰어요 어째서요? 네 근데 아이고 이 소리는 어떤가요? 그 소리는 너무 듣기 좋은 소리고 유일하게 내가 말하고 있을 때 말을 막아도 괜찮은 소리예요 네 별풍선이 예전에 비해서 되게 귀하다고 느껴졌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내가 말하고 있을 때 10개로 전자녀 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가끔씩 심기가 불편할 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빨리 꺼버리고 닥치세요 하고 내 얘기를 이어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예 아직까지 지금 정신을 못 차렸다 예 막국수 드시나요 형님? 뭐 아무튼 뭐 세팅 잘 해가지고 오세요 막국수 드시나요? 응응 아니아니야 뭐 알아서 막국수 근데 내가 안 먹으면 너도 안 먹을 거 아니야? 저는 아예 안 먹으면 저는 마음을 먹었는데 어 그러면 그러면 소분화해서 먹자 동그란 그 접시에다가 조금만 덜어가지고 응응 접시에다가 족발을 좀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소분화해서 먹자 남은 거는 그냥 남겨놨다가 나중에 뭐 이렇게 데펴먹거나 하면 되지 괜히 특대로 시켰네 랄프가 안 먹을 줄 알았으면은 소짜리 하나 시켜도 됐을 텐데 예 네 아무튼 오늘 시킨 족발도 역시 4만원이 넘고요 족발 성공할 때까지 이 족발도 맛이 없다 그러면 또 전 내일 족발을 시킬 겁니다 예 근데 제가 시켰는데 안내드린 시간보다 22분 빨리 배달되었습니다 라고 찍혀있는 거 보니까 약간 또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이렇게 또 전자레인지 데펴서 주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살짝 드네요 어 달라요 근데 어제랑 안 들러붙어요 일단 그치? 그러니까 좀 뭔가 색깔이 연하지 어제보다 어 그러면은 성공한 거야 촉촉해요 그리고 어 촉촉해요 그러면은 갓 삶은 족발이겠네요 뭐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어 아무튼 뭐 그렇고 무슨 얘기 안 했었죠? 아무튼 뭐 아 그래 뭐 이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뭐 시간이 어차피 다 해결해 주는 거고 옛날에 싸이월드 시절 때부터 약간 그때는 감성 위주였기 때문에 오그라든다 뭐 진지충 십선비 이런 혐오 단어들이 없었을 때는 되게 감성적인 그런 막 글귀나 그런 사진 움짤 이런 것들을 자기 SNS에 올리는 게 유행같은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감성적인 영역으로 자기 SNS를 아 감사합니다 족발값 채우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이 고맙습니다 약간 그런 그 감성적인 영역으로 자기 싸이월드를 꾸미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근데 그때도 항상 이별 관련 명언 이별 관련 글귀 이별 관련 이런 걸로 이렇게 검색을 하면 항상 나오는 그 대사가 그거예요 시간이 다 해결해 주고 뭐 시간이 약이라 그러는데 모든 일이 다 어쨌건 시간이 다 해결해 주고 막 그런 거겠지만 상처도 좀 시간 지나면 아물듯이 뭐 이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니까 뭐 저는 좀 부럽네요 뭔가 그 만나고 헤어지는데 막 슬퍼가지고 막 일도 안 잡히고 막 힘들어 보고 싶은데 그런 걸로 힘들어 본 적이 뭐 사실 별로 없었는데 센처 가는 게 아니라 어 막 그렇게까지 힘들어 본 적이 없었어요 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네 뭐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는 시간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어 다른 사람을 만나면 빨리 잊혀져요 네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어 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형님 대각선으로 안 붙여야겠고요 보이게 이렇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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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을 보고 드셔야 돼요 이렇게요 네 그렇죠 이 정도 이렇게 아 좋다 근데 이게 되게 먹방 책상 같다 봐봐 오늘 책상도 낮춰놓고 그랬는데 구두 너무 괜찮지 않냐 네 이렇게 먹어야겠네 앞으로 좀 몇 젓가락 들지 그래도 괜찮아 좀 먹어 그래도 어제 거랑 뭐가 다른지 한번 우리가 맛을 보자고 워크제 거랑 어차피 저거 저거 해야 되니까 응 상품 제가 먹어야 되니까 어 아 이거는 그 족발을 저 뭐야 좀 덜었어요 예 좀 덜었고 어제 거랑 확실하게 다르네요 근데 여기 털이 엄청 많이 났네요 이거 뭐죠 원래 털이 많다고 아니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이걸 한번 보여주세요 아 이거 이거를 좀 보여주세요 눈썹인가 이제 좀 이거 약간 좀 실패각인데 아까 여러분들 털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털 보이나요 얼굴 쪽으로 어 그 살짝 왼쪽으로 가야지 아니 털 털이 보이게 털 털 털 그 반대쪽 이쪽 맞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인거죠 오른쪽 털이 보여요 그쪽 아니죠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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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잖아요 아 맞네 맞네 털이 보여요 지금 여러분들 예 털이 좀 많이 났어요 예 이거는 형이 드시죠 안 먹을래요 이건 새하 비 이상해 새하니 줄게요 예 예 일단은 여기 털이 좀 있는데 아 털이 있냐 왜 한번 먹어볼게요 털이 맛있다고요 음 달라요? 다르다 처음엔 좀 생으로 한번 먹어보고 음 맛있다 달라 한국보다 어제 거랑 엊그제 거랑 확실히 다르지 딱 이게 족발 특유의 향이 나네요 이건 그럼 그리고 말랑말랑하고 말캉말캉한 좀 수분기 있잖아 맞네 이게 족발이 이거예요 이게 족발이지 방제 바꾸세요 뭐 뭘 볼까요? 8만원을 태웠더니 드디어 맛있는 족발집을 찾았어요 이게 뭔가요? 응 방제죠 뭐예요 맛있네 숙대 맞습니다 반반 들고 온 거예요 음 맛있다 음 맛있다 마트 다시 온 다녀오셨나봐요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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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진짜 맛있다 이게 족발이지 어제 여기다 시켰어야 되는데 여기는 뭐 제주도가 들어갔더라고 정확한 상호명은 못 밝혀드리고 제주도 이름이 들어가 있어 아무튼 제주도가 있어요 거기가 제가 어제 시키려고 했던데 아 진짜? 근데 여기가 더 싸던데 어제 거기보다 엊그제 거기보다 그거 아닌가봐요 음 음 우발링도 재밌네 맛이 맛있다 이래야지 그러니까 엊그제 내가 먹고싶었던 족발이 바로 이런 족발이었어 근데 나는 엊그제 먹었던 그 쓰레기 족발 때문에 입맛이 하향 평준화돼서 이게 그냥 평탄한 맛이야 평균의 딱 평균치 딱 그 디폴트 값이야 이게 근데 그게 형이 그렇게 된게 아니라 제 입맛에도 그래요 뭐 엄청 맛있다 그건 아닌데 어 그건 맞아 솔직히 말해서 먹을만하다 그러니까 엊그제 너무 안좋은 족발을 그렇게 비싼 돈 주고 먹었다 보니까 먹다보니까 야 이거 저 말미잘 아니에요 냉채 냉채 족발 사과도 있고 배도 있고 한데 이거 아삭아삭하겠다 해파리 해파리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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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물티슈 좀 줘 날프야 날프야 네 물티슈 좀 물티슈 좀 이 집 괜찮네 제가 족발 매니아나 이런건 아닌데 엊그저께 실패했던 것 때문에 뭔가 오기가 생기더라구요 오기가 응 딱 그 구도가 좋긴 하네요 음식도 잘 보인다 응 맛있다 괜찮은데요 약간 현타 온다 왜 연타가 오냐면 이걸 맛보기에 8만원 썼다는게 근데 엊그저께 그 진짜 말도 안되는 그 이상한 족발은 제가 아까 시키려고 하면서 배달 어플로 최근 리뷰를 봤어요 근데 내가 재수가 없었던 것 같아 나는 내 예상으로는 높은 확률로 냉장고 있던거 그냥 전자레인지에 데펴가지고 되게 성의 없이 준 듯한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뭐 아무튼 쓴맛도 좀 났었고 되게 별로 기분 좋지 않은 냄새랑 뭐 싱싱하다는 말이 뭔가 좀 그런 느낌이 없었어 족발한테 싱싱하다는 말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다른 리뷰 사진들을 보니까 내가 엊그저께 먹었던 그 족발의 색깔이 아닌거지 다른 사람들이 먹었던건 약간 내가 그런 시간대에 시킨건지 주인장이 약간 게을러지는 그 시점에 시킨건지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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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석열 대통령 얼굴 사진이랑 같이 합성해가지고 윤두환 윤두환 윤두환처럼 이렇게 합성되어 있는 그런 사진을 자기 프로필 사진으로 해놨다라는거는 높은 확률로 그 사람은 족발집 사장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하면 사람들 속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아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장난친 것 같던데요 저는 높은 확률은 그 사람이 족발집 사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다리는 이제 기브스 풀렀구요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아직까지 다리를 짚을 정도로 낫진 않았어요 아직까지 다리 좀 부어있는 상태고 항생제랑 진통제 섞여있는 그 약을 먹어야 돼요 매 끼니마다 그래서 밥을 세 끼를 먹고 있죠 내일은 병원 가야 되지 않나? 병원은...근데 안가도 되긴 해요 그치? 응 근데 상태보러 한 번 정도 가는 건 괜찮죠? 응? 뭐라고? 다리 상태보러 한 번 가는 건 괜찮죠? 저희도 의상 아닙니까?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글 보니까 사람이 음식 먹어서 쩝쩝거리는 소리 때문에 막 그게 듣기 싫고 막 거슬리면은 그거 정신병이라던데? 맞아요? 나 살면서 한 번도 뭔가 쩝쩝거리는 걸로 이렇게 막 크게 거슬려본 적이 없는데? 그쵸? 약간 좀 꼰대 같지 않아요? 그게 오히려? 의식함이 자꾸 생각난다고? 저는 근데 랄프랑 초반에 랄프가 쩝쩝거리는 게 아니라 다른 소리 때문에 조금 거슬린 적이 있었는데 랄프가 매니저로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같이 음식을 먹는데 랄프가 생각보다 콧구멍이 작아요 뜨거운 걸 먹는데 코로 숨쉬는 소린데 코로 날숨할 때 그 소리가 이런 소리가 난다고 그러나 바람소리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한번 주의를 준 적이 있습니다 뜨거운 거 먹을 때 지금은 좀 자기가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적응이 된 건지 모르겠는데 같이 밥을 많이 먹었다 보니까 아마 가족 다음으로 나랑 같이 제일 밥상머리에서 밥 많이 먹은 사람이 랄프가 아닐까 그렇죠 초반에 그래가지고 좀 주의를 줬어요 국밥 같은 거 먹을 때도 뭐 먹을 때도 지금 콧물이 튀어나올까봐 못 따라야겠는데 소리가 엄청 심해요 네 근데 내가요 평생 살면서 그런 소리를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소리 처음부터 왔어요 진짜로 이 정도 소리 그 정도가 소리 난다고요? 네 소리 많이 나요 본인이 모르는 거지 그런 소리가 나 비슷해 비슷해 코가 아파서 못 내겠는데 소리를 어떻게 했지 어떻게 했지 아니죠 뜨거운 거 먹으면 우리가 보통 뜨거운 걸 먹었을 때 시킬 때는 뭐 이렇게 이러잖아 차라리 이거는 이거는 나는 오히려 괜찮은 대시벨 때라고 생각을 해 소리가 근데 이 소리는 진짜 듣기가 싫더라고 마치 뭐 전담 빠는 소리 같기도 하고 하모도 안 흥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응 아무튼 뭐 요즘엔 안 그러니깐 다행이네 어우 맵다 아 와 아 아 와 진짜 맵다 약간 이런 고추 가끔씩 좀 와 빡세네 땡초를 넘어서 이건 좀 거의 하반외로 급인데요 와 이새끼 돌연변이네 네 어제꺼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4만6천원을 투자했는데 너무 맛없는거 먹었어가지고 그날 약간 좀 그게 이게 좀 시원하지가 않았던거지 제대로 된 족발을 먹어보고 싶었는데 제대로 된 족발이라고 막 극찬할 정도는 아닌데 엊그저께 먹었던데보다는 훨씬 맛있어서 다행이다 전 대놓고 맛없다는 얘기 해본적 없어요 맛이 좀 이상하네요 이런 얘기는 해봤는데 대놓고 그랬잖아요 맛이 좀 없네요 막 이랬잖아 내가 어제 엊그저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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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. 족발은 부드러워야 돼. 맵다. 이거 한 3분의 1 정도 담아온 거 아니야? 2분의 1? 40%돼요? 뼈가 부품이 있어가지고. 진짜? 남은 건 다음에 먹어야겠다. 보관 잘해놔야 돼. 냉장고는 넣어볼게. 좀 더 넣을까요? 나 이거 먹어도 돼. 아 맛있다. 이거지. 잡내 안나고. 탱글탱글하고. 라면에 족발 넣어먹는 짓은. 맛 되게. 저 개인적으로는. 미개한 짓 같아요. 이거 자체가 콜라겐 덩어리인데. 라면에 들어가면은. 여기 있는. 광어. 이거 그렇게 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. 광어 뱃살 있잖아요. 광어 지느러미 살. 그게 완전 기름덩어리인데. 족발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. 살코기 부분 제외하고. 지방층에 있는 이 콜라겐 이런 것들이. 국물에 완전 싹 다 녹아서 없어지는 바람에. 국물 맛을 완전히 헤쳐요. 족발이랑 라면은 안 어울리는 거예요. 매운탕에다가 광어 지느러미 살 넣잖아요. 그럼 완전 녹아서 없어져요. 그리고 되게 국물이 엄청 기름져요. 그래서 별로예요. 한국 시장 족발 맛있음. 옛날에 확통 살았었는데. 맛있죠. 족발 그냥 뭐 시장에서 파는 족발은 다 맛있죠. 가격도 저렴하고. 족발을 라면에 넣어 먹는 거는. 귀찮아서 다 때려넣는 거죠. 라면이 뭔가 좀 심심하니까. 냉장고에 뭐 넣을 거 없나 하다가 그냥 넣었는데. 빙총과은 적으로 놓 needles. 좀 입에 넣어줘요. 맛도 괜찮아요. 잘 들어온. 칼로 Dave 마실 거예요. 어쩔せて 늘 느네요. 它는 어디서 구석을 넣을 거예요. 저렴한 라면을 잘 섞워요. 저렴한 라면을 잘 섞어주세요. 저렴한 라면은 정렬한 라면을 잘 섞어줍니다. 저렴한 라면은 자주 씻어etted. 안 맵네 아 아 저 오른손잡이예요 음료수 그냥 뭐 포도맛 제로 음료수인데요 아니요 특대를 다 가지고 오면은 어차피 100% 남기니까 한 40% 정도만 가져왔어요 어떻게 보면 소짜리죠 줄게요 음 아이 매워 아이 맵다 그라데이션 나오나요 또 그 뒤 이제 아이 매워 같이 나와야죠 아 잠깐만 아 아이 매워 아 아 아 아 아 아 화질 4K로 바꿔주시면 안되나요 유튜브로 보니까 화질 지리던데 네 저도 4K 쓰고 싶은데 프레임 을 더 선호하시더라구요 시청자분들이 네 프레임을 더 선호하시더라구요 음 그리고 아직까지 4K 쓰는 사람이 별로 없기도 하고 또 내가 방송 송출하는 것 자체가 1080 FHD 라서 네 네 얼굴이 이렇게 시뻘거냐면 매워서 그런가봐요 음 4K가 상용화가 안됐습니다 기껏 해봐요 UHD 입니다 하는데 류만보님은 좀 별폭소 많이 쏘셔가지고 내가 얘기 지적을 안할라 그랬는데 UHD가 4K에요 UHD가 울트라 HD 라서 네 4K 입니다 같은 얘기를 하고 계신거에요 네 아 창피하죠?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자 이런 얘기를 했을때 받아들이고 아 같은거구나 음 잘 몰랐네요 하고 그냥 뭐 이렇게 넘어가면 되요 에 에 에 에 에 QHD는 이제 2K죠 2K 음 1440P 맞아요 이건 똑똑한게 아니고 아주 기본적인 거에요 HD는 720p, 720p, 해상도 FHD는 1080p, 2K는 1440p, 4K는 2160p 맞나? 맞아요, 3840p, 2160p 그렇죠, 그렇죠, 3840p, 2160p 전담 좀 세려 하겠다 쌈배한테 빌게요 지금 이 화질은 FHD죠? 1080p? 응 아이고, 사이다가 사이다가도 119개로 너무 고맙고 아프리카 좀 있으면은 1440p가 이제 패치가 돼요 2K 화질로 방송할 수 있는 그게 지금 유튜브에서는 쓸 수가 있는데 유튜브에서도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트레이트를 너무 딥하게 들어가는데 화질은 확실히 좋은데 딜레이가 되게 심해요 내가 여기서 마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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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리세요? 얘기하면은 유튜브에서는 화질로 방송을 하면은 레이턴시가 너무 길어 그래가지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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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면 한 14초 뒤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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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렇게 나와 그래서 내가 방송을 하고 있는 거랑 시청자들이랑 같이 좀 호흡하기에 힘들어 조용히 그냥 채팅 많이 안 하고 게임하는 거 이제 진득하게 보는 사람들한테는 괜찮은 옵션인데 아프리카는 이제 그 레이턴시도 잡으려고 지금 테스트 중에 있는 거 같아요 네, 아마 테스트가 다 끝나고 나면은 아마 종겜 할 때 되게 괜찮을 거 같긴 해요 뉴맘보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, 맞아요 저도 그래서 지금 이번에 모니터 샀어요 100만 원 110만 원 정도 되는 모니터인데 요거 좀 많이 세일 해갖고 한 82만 원 정도에 샀어요 예 한 17만 원, 18만 원 정도? 거의 20만 원 정도 세일 받아갖고 모니터를 샀는데 4K에다가 144프레임 그게 지원이 되고 HDR도 지원되고 그래가지고 엄청 신세계예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43인치 제 앞에 모니터가 43인치예요 예 엄청 커요 모니터로 쓰기에 너무 큰 게 아닌가 싶은데 괜찮아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예 어 어 1440 되면 미국 애들 좀 넘어오지 않을까 근데 미국 애들이 왜 넘어와요? 미국에는 이미 뭐 트위치나 이런 데서 다 세팅할 수 있는 세팅 값인데 예 우리나라랑 상황이 달라가지고 미국 트위치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미 다 쓸 수 있고 이미 진작 나온 기능 예 오히려 환경이 거기가 더 좋아요 미국이 아 트위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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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트리머들이 좀 넘어오지 않을까 근데 안 넘어올 것 같은데요 어 그거 때문에 이제 바꾸는 것도 있겠지만 뭐 딱히 트위치에서 하나 아프리카에서 하나 그 소스 자체를 가지고 그냥 유튜브에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방송하는 그런 사람들 실시간 생방송 시청자 수나 뭐 생방송으로 이제 받는 후원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게이치 않는 사람들은 넘어올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뭐 좀 더 나은 퀄리티로 방송을 할 수 있으니까 몇 명이 보건 상관없는 사람들은 예 유튜브 쪽에 좀 더 수요가 있는 그런 스트리머들은 좀 넘어올 확률이 높겠네요 예 대기업들은 안 넘어올듯 흐흐흐흫 음 점프게임 2 안에 그 저기 올리업 2 말씀하시는 거 올리업 2가 나왔어요 내가 아까 안 그래도 어저께 아까 아까 낮에 잠깐 이제 게임방송 했을 때 물어보더라구요 올리업 안 하냐고 올리업 2 나왔는데 안 하냐고 그래서 방종하고 내가 아까 방송 켜기 전에 네 지금 이 방송 켜기 전에 잠깐 스팀으로 검색했는데 안 나오던데요 멀티 올리업 그거 말하는거죠 멀티 올리업 말씀하시는 거면은 평가가 좀 복합적이더라구요 유저가 되게 뼈 때리는 말을 리뷰에다 해놨더라구 뭐 하나 유행하면은 그냥 근본 없이 너도나도 게임 개발자들 막 이렇게 득달같이 달라들어가지고 비슷한 게임 내가지고 그 수요 빨아먹으려고 한다고 아 물론 유행하는게 있고 그러면은 뭐 배그 유행했을 때만 해도 배그랑 비슷한 게임들 계속 내놓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것처럼 그런 배틀로얄료들이 유행했을 때도 그랬지만 올리업이 잠깐 이렇게 흥하니까 어 인디 개발사들 빨빨리 만들려고 이렇게 퀄리티도 손 안 보고 막 되게 대충대충 만들어가지고 멀티 버전에 올리업을 내놨는데 뭐 되게 별로였다 뭐 그런 얘기 많던데요 어 게임이 그러니까 약간 그 그거 같아 수공예 작품처럼 그거 이제 명품과 그 뭐라 그러죠 기성품이랑 이렇게 나뉘는 그 이 그 기준은 마감 처리 같아요 마감 처리 예 마감 처리가 중요해 게임은 마감이 진짜 중요해 게임이나 뭐 그런 수공예품이나 음 모든거는 마감이 중요하다 게임도 마감이 중요하다 어 마감 처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어 좀 평이 안 좋더라구요 어 크흠흠 배그는 사실 후발주자라고 하긴 좀 그렇죠 왜냐면은 그 배그 회사 이름이 뭐지 블루홀인가요 블루홀 자체가 원래 존나 근본 없는 회사였어요 뭐 테라랑 그런 그 테라 또 어떻게 보면은 진짜 기존의 그 RPG 방식 따라갖고 이렇게 만든 그런 바꼈을걸요 크래프톤으로 아 크래프톤으로 바뀌었나요 원래는 블루홀이었죠 원래는 블루홀이었죠 근데 어쨌건 그 회사가 존나 근본 없긴 했었어요 애초에 어 크흠 약간 다른 게임들 이렇게 그냥 그 그 비슷한 것들 찍어내는 걸 보고 뭐라 그러죠 양산형 어 양산형 양산형으로 이렇게 좀 그런 뭐 RPG 게임 내놓고 막 그랬던 회사였는데 어 그 당시 이제 하이지 H1, Z1 그 게임 이제 배틀로얄 장르도 좀 유행하고 그럴 때 그 게임이 이제 좀 흥하고 스트리머들도 많이 하고 어 그랬는데 이제 그 당시에 그 게임 개발자를 자기 회사로 데리고 와갖고 서배를 해갖고 어 배틀그라운드를 만들죠 만드는데 물론 가장 처음 나온 배틀로얄 장르는 아니에요 아닌데 그 모드 자체가 이제 흥하니까 그 그 원작 개발자를 데리고 와갖고 어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했는데 그 지원도 안 받았어요 그 개발자한테 그 회사에서 아무런 지원도 안 해줬는데 자기 막 사비 털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힘들게 힘들게 배틀그라운드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구요 예 나중에 그 진짜 회사를 완전 일으킨 장본인이지 그 개발자가 감이 좋았다 어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임이기 때문에 원조를 따지자면은 하이지가 원조긴 한데 그래도 훨씬 더 진보했잖아요 원조는 데이즈죠 아 데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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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이 이제 하이지 하이지 다음이 이제 배틀그라운드인데 그러고 나서도 이제 뭐 배틀그라운드 약간 그런 장르들이 많이 있었는데 음 배그가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진보 됐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표절이랑 오마주랑 되게 애매한 그 경계선 같은 게 있어 어 그래도 오마주를 제대로 한 거지 배틀그라운드는 같은 장르를 만들지만 조금이라도 뭔가 좀 이렇게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그 장르 자체를 이렇게 조금 더 바꾸려고 했으니까 어 배그는 욕먹을 게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배그가 나오고 나서 진짜 전 세계에 있는 그 배그 했던 사람들 그 컴퓨터 사양을 전 세계 게이머들의 그 컴퓨터 사양을 엄청 끌어올렸어 배그가 엄청 고사양 게임으로 나왔어갖고 PC방도 그렇고 컴퓨터 하드웨어 업계에도 되게 크게 영향을 끼친 게임이 바로 배틀그라운드야 나도 배틀그라운드 때문에 컴퓨터 사고 그랬는데 좋은 컴퓨터 사고 헛 으-음 맞아요 어제는 이제 방송을 저녁에 안 해가지고 랄프랑 세아랑 같이 배그도 하고 그랬는데 배그가 많이 바뀌었더라구요 재밌던데요 뭐 핵때문에 뭣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지금은 뭔가 다른 게임 배틀로얄 장르의 게임들이 계속 우우죽순처럼 나오고 대기업에서도 건들고 그러면서 그 장르의 새로운 기능들이나 이런것들이 좀 더 진보됐어 그런것들 다 받아들이고 빨리빨리 패치해가지고 되게 좋아졌던데요 배그 지금 배그 엄청 할만해요 보니까 나도 배그를 한지 좀 오래됐다가 최근에 이제 컴퓨터 사면서 다시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그냥 했는데 랄프가 재밌다고 해가지고 나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구요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핵을 쓰는 유저가 있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밴을 당하더라구 어 신고가 일정량 이상 들어가면은 그 유저 자체를 이렇게 감시하는 흠흠흠흠흠흠 그거 보고나서 좀 많이 좋아졌네 시스템적으로 원래 아이고 형님 감사한 고맙습니다 간만에 납부하는 코참 흠흠흠흠 흠흠흠흠흠흫F 입니다. 그리고 내일 9시에 한국이랑 일본이랑 이제 아시안게임 결승전 축구 하나봐요. 유부님 고맙습니다. 네 5958님 감사합니다. 아이고 우리 또 아이고 형님께서 또 100개를 너무 감사합니다. 야구 결승도 있고 축구 결승도 있고 돌아왔는데 다리가 다 낫진 않았는데 방송할 정도는 됐으니까 감사합니다. 야구는 안 봐 야구는 뭔 재미로 보는지 잘 모르겠고 축구도 사실 잘 안 보게 돼 축구도 조금 지루할 때가 많아 그걸 못 참아 그래서 난 축구를 막 진득하게 스포츠 경기 자체를 진득하게 잘 안 보는 편 그나마 좀 빨리 끝나고 빨리빨리 이렇게 좀 흐름이 빠른 UFC 그런 격투기 같은 거는 조금 재미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되게 짧잖아 라운드별로 그때 이제 뭐 한방이 나오고 그러면서 뭔가 그런게 있어서 좀 보는 재미가 더 있었던 것 같아 격투기는 근데 아 축구는 길게 긴 시간 동안 못 보겠더라고 크게 관심 없어요 맞아 구기 종목 자체를 막 이렇게 재밌게 보질 않았지 그래서 남들이 보니까 그냥 따라서 본 적도 본 적은 많은데 이미 뭐 축구 경기가 있으면 다음날 네이버 스포츠에 보면은 다 올라와 있어 갖고 그거 하이라이트로 보는 게 훨씬 낫더라 나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내일 한인전 아홉시 한다고 하던데요 그게 다 끝나고 나면은 한 열한시 전에는 끝나죠 나 방송할 시간 전까진 끝날 것 같아서 오히려 좋아 카페에도 내일 축구 뭐 영상 엄청 많이 올라오겠네 그거에 대해서 좀 할 말은 좀 많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그 일본 암튼 뭐 동아시아에서 가장 축구 잘하는 나라가 이제 일본이랑 한국이랑 용호상박인데 최근에는 일본의 경기력이 훨씬 더 좋고 앞으로도 이제 미래적으로 봤을 때 일본한테 따일 확률이 굉장히 크다 지금 가끔씩 이기고 지고 이런 게 있는데 나중에는 일본한테 한잔 떡발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일본의 그 축구 시장 체계가 엄청 세분화되어 있고 잘 돼 있고 투자도 그렇고 우리나라 축구협회는 욕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뭐 일본이 이길 것 같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던데 일본은 전체적으로 잘한다 스타는 딱히 없지만 그치 이제 또 군면제 시켜주는 또 그런 그 버프가 있으니까 이길 수 밖에 없을라나? 이길 수 밖에 없을라나? 군면제가 달려있다 보니까 국위선양을 스포츠 정목으로 하면은 어쨌건 면제를 시켜주는 그 시스템 때문에 내일은 그럼 한국이 이길 수밖에 없겠네 미친듯이 뛰겠네 진짜 음 여행 슬츠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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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때리려고 하고 막 그런 시늉하고 그런 모션 잡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던데 우주배게들이 성질이 더러워 우주배게들이 성질이 더러워 음... 뭐 내일은 이기겠네요 음악 아시안 게임은 언제 끝나요? 일요일? 내일 다 끝나네 나쁘지 않구만 네이버도 쇼츠 같은거 클립이라고 해서 만들어놨네 방금 뭐 보니까 이런게 있네 네이버는 이런 사업을 왜 하는걸까? 이미 유튜브한테 다 따여갖고 그치? 강아지는 원래 산책 좋아하잖아 근데 얘는 왜 하기 싫어하냐? 걷기가 귀찮은건가? 강아지가 산책을 싫어한다 와 이게 뭐야? 이게 북경오린가 그거냐? 껍데기보석 껍데기만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바삭하게 되어있는거 신라호텔에 있는 팔선이라는 식당인가 보네 아 저기 베이징덕이야? 베이징덕 저렇게 해서 먹는거야? 껍질만 먹는거라고? 껍질만 먹는거라고? 너무 아깝지 않아? 껍질만 먹기에는 원래 닭이나 이런 껍질이 존나 맛있긴하지 지랄 이게 뭔 30만원대야 무슨 소고기냐? 아 신라호텔에서 파는 베이징덕 자체가 가격이 10일만 얼마라고? 일이네? 신라호텔 베이징덕 어 단품메뉴 가격 나와있네 팔선 요즘 유명한 식당인가 보지? 엄청 비싸보인다 미친 30만원이네 아 이게 그거네 코스요리 제비집 자연송이 크레이비쉬찜 자연송이 해삼 좋은건 다 때려넣겠지 뭐 코스요리가 30만원 타이브 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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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같이 해주네요 아까 봤던 그 영상이랑 그 영상이랑 칼리 칼리 어 진짜 껍질만 먹네 어 진짜 껍질만 먹네 아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살코기들이 나오는 거구나 북경우리 찜요리 적당히 도톰한 두께로 슬라이스 된 살코기들이 쪄져서 나와서 다리도 두 조각 사이에 먹기 좋게 이렇게 나오는구나 두반장 소스에 찍어 먹거나 짜사이랑 먹어도 좋은데 팔선이라는 이 식당에서 베이징 덕을 포함해서 단품률이 4가지 칭따오 2병 포함해서 45만원 가량 결제했네요 어 두당 45만원이야 아니면은 둘 다 합쳐서 45만원이야 높은 확률로 두당 45만원 같은 느낌 아 코스로 시킨게 아니라 단품메뉴로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서 45만원에 이렇게 먹었네 야 근데 진짜 좀 비싸다 아 뭐 북경우리 저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건가 어쨌건 원재료가 오린데 과하다 약간 예전에 그런거 생각한다 닭요린데 진해를 먹여가지고 뭐 엄청 영양가가 높다 그래요 진해먹인닭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 엄청 비싸게 팔고 막 그러던데 100만원인가 진해먹인닭 음 저게 신나의상 혜자인 이후 빙수가 10만원 짜파게티가 4만원대 어 뱀을 먹인닭은 몇십만원이다 어 뱀을 먹인닭도 있대 근데 이제 털이 빠지는 이유가 닭 몸에 이 열이 막 올라와가지고 그렇다는데 어 그냥 그리 비싼게 아니었네 나 예전에 100만원짜리 닭요리 본적 있었던거 같은데 어 삼계탕 100만원짜리 어 맞아맞아 이 나오네 백만원짜리 삼계탕 영지버섯 노루궁댕에버섯 참빗살나무 벌나무 가시오가피 겨우사리 산양산삼 말발굽상강버섯 이런거 다 때려넣어가지고 그래 이거 한방백수 미쳤다 가격 저거 시키면 아가씨가 와가지고 입에다 먹여주냐고 아가씨가 입에서 입에 먹여주는게 뭐 서비스야 대단한 서비스야 아니 룸같은데서 시켜서 먹어도 저 가격은 안나오겠다 한 끼에 100만원이라 소탈하다고? 뭐가 뭐가 소탈해 한 끼에 40만원 쓰는거면 많이 쓰는거 아닌가 한 세명 세네명 가서 3키로가 아니었던거 한 4키로정도 됐던거 같기도 하고 킹크랩이 킹크랩 먹었을때 가장 돈 많이 써본거네 한 끼에 소고기같은 경우는 이제 전에 바이크타고 횡성가가가지고 돌아오는길이었나 가는길이었나 돌아오는길이었을거야 어 횡성이네요 하면서 바이크타면서 방송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떤 시청자가 별풍선 쏘면서 어 저 소고기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가면서 이제 소고기집 들려갖고 시청자가 사줘갖고 먹었지 그게 근데 아무리 많이 시키고 뭐하고 해도 한 14만원 정도 나오던데 배불러서 못 먹겠더라 느끼하기도 하고 어 혼자 먹어본거 한 10얼마정도 오늘은 여러분들 으음 오늘은 안 되어보자 오늘은 오늘은 아 내가 요즘은 너무 게임을 많이 하는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오늘 내가 너무 게임 많이 하는 요즘 게임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해 게임이 게임 방송으로 하려고 내가 컴퓨터에서 하긴 한 거거든 음 아니요 그 솔직히 뭐 약발방 토크온은 주말 같은데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하고 지금 별로 이렇게 토크온 들어가서 막 입 털고 하고 싶지가 않네 음 나도 사실은 이제 요즘 느낀 건데 약발방을 좀 아예 안 할 순 없겠지만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하긴 해 왜냐면은 이게 좀 너무 자극적이기도 하고 욕도 너무 많이 하게 되고 내가 이제 와서 뭐 클린한 방송을 하겠다 뭐 이렇게 뭐 그런 건 아닌데 뭐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런 애들 그런 애들이랑 이렇게 막 계속 말싸움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소모스럽고 뭐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 음 음 음 정신적으로 너무 좀 피폐해진다 그걸 한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나한테 뭐 이득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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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스트레스 안받고 싶은 그런 마음? 어제 랄프랑 게임했던 게 재미있... 아니 근데 정말 재미있었던 거는 오늘 낮 방송이었던 것 같은데 나는 오늘 낮 방송 사실 진짜 몇 명 안 봤어 원래 방송하는 시간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뭐 한 4백 몇 십 명 밖에 안 봤었는데 그걸 떠나서 좀 재밌게 했었어 오늘 낮 방송 본 사람들은 알 거야 낮 방송은 다 재밌었어 진짜 개꿀잼을 했었어 깔끔하게 하고 깔끔하게 껐어 나중에 어차피 유튜브에 올라갈 거고 유튜브 각도 생각해서 했던 게임이라서 보면 알 거예요 딱 깔끔하게 방송을 했다 전화데이트? 전화데이트해서 뭐해요? 나랑 전화로 얘기할 게 뭐 있나? 뭐 할 때가 재밌나 리나맨은 나만 하겠죠? 리나맨 1도 했고 DLC도 했고 2도 했으니까 리나맨 시리즈는 뭐 내가 워낙 좋아하는 시리즈고 방송용으로 하기 참 직관적이고 잘 만든 게임이라서 리나맨은 나만 할 거 같아요 그냥 뭐래도 재밌어 하고 싶은 거 하자 음음 아이고 형님 고맙습니다 올리업 2가 아니고 올리업 멀티버전인데 그건 아까도 얘기했어요 재미없을 거 같다 사이버펑크는 혼자 하는 게임이에요 방송으로 해도 사람들이 몰입이 잘 안 될 거예요 어 RPG 게임 같은 경우는 진짜 그 게임을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은 딱히 관심 안 갖는 스토리 믿는 것도 좀 루즈할 거 같아 진부해 올리업 1이 많이 팔린 거 OST 저작권이랑 NFT 광고 문제로 스팀에서 내려갔다고 아 진짜요? 올리업 그럼 망했어? 아... 이거 OST 저작권 문제로 크... 인디 개발사들이 너무 그런 거에 대한 저... 그게 없으면 왠지 올리업 올리니까 유튜브 저작권 걸리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올리업 자체가 네 노래가 왜 허락도 없이 자기들이 만든 부금 게임에다가 삽입해갖고 우리한테 그 어떤 얘기도 없었고 그것부터 일단 1차적으로 기분 나쁘고 그 상태에서 또 게임을 어... 게임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또 그걸 또 팔아가지고 이득 보는 구조인데 저작권 인식이 제대로 안 박혀있으면 그치 좀 빡세지 음... 그럴만하네 일단은 바로 근데 게임방사항이 좀 그러니까 뭐... 뭐 하는 게 좋을까? 뭐 OST도 보니까 뭐 이렇게 딱히 다룰 만한 것들이 뭐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... 이상형 월드컵 다 하지 않았나? 뭐 해볼만한 게 있나? 추천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음... 바로 게임해야 된다 별풍 채우려면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소통하면서 자연스럽게 끌어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좀 저한테도 좀 루즈하네요 그 시간이 저한테 좀 루즈하다 어... 익사 났을 때 인사하려다가 포스가 너무 세서 인사를 못했다고 네... 맞아요 왜 이렇게... 이렇게 좀 소심한... 남자들이 좀 많아 어... 그러면... 제가 오줌 싸고 와서 바로 아이스크림 하나 빨고 바로 오슈를 조금 더 한 다음에 뭐 좀... 뭔가 이렇게 게임 말고 다른 거를 좀 채울 수 있는 수단이 있으면 미스테리를 하든 약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고... 그러고 나서 뭐 게임방송 계속 이어나가는 걸로 해볼게요 괜찮겠죠? 괜찮겠죠? 오늘? 이렇게... 아이고... 갔다 올게요 그리고... 꼭... 고마워 잘 안 불러오네 이쪽에 또 볶음이...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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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